안녕하세요. 참 잘했어요입니다. 이번에 킹피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. 됐!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일단 옆에 칼 차고 있는 것부터 꼴보기 싫은데요. 저같은 주먹전사에겐 너무나 거추장스럽습니다.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없애는 방법을 아신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나가볼까요? 어우, 싹 다 리모델링 됐네요. 뭔가 다른 게임 같습니다. 신선한데요. 저기 짬모커에게 오랜만에 인사해볼게요. 스메시! 어? 왜 안 움직이지? 하... 소르를 써도 안 움직이고 굴러도 안 풀리네요. 스메시를 쓰면 멈춰! 버그. 치명적입니다. 다른 무기를 쓰면 멈춘 게 풀리긴 하는데 왜 유독 스메시만 쓰면 멈추는 걸까요? 아, 이거 빨리 말랩 찍어야 되는데... 스메시를 한 번 쓰면 게임을 종료하고 나갔다 와야지만 다시 한 번 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저 어떻게 해요? 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